유형 삼 어 방정식 런 알 요건 이건 n개죠 음이 아닌 정수인 해외 개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니까 X1 같은 경우는 0 이상이거 이런 식이잖아요 X2도 0 이상이고 이럴 때 nhr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론편에서 했고 개념편에서 근데 자연수인 해외이니까 s1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이 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억나죠 s1-1이 0 이상 되니까 요걸 뭐 a를 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x1은 a 플러스 1을 대비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됐죠 원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 자연수인 회계수니까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걸 제하고 그죠 빼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똑같죠 그죠 통 안에 무조건 뭐 빨간색이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개가 무조건 들어야 된다면 3개를 여기에 빼줘야 되었죠 얘기해서 그죠 r 빼기 3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하고 문제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요렇게도 나타낸다 9번 보시면 알겠죠 똑같이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복습이죠 자 음이 아닌 정수 이랬으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4개에서 6개를 택한다 이렇게 되죠 9c 6이 되고 9 8 7이 되고 3 2 되고 4 3 3 4 12 7 24 84가 되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아 이게 m 입니다 m 이랬고 자연수를 했잖아요 자연수 자연수니까 하나씩 다 갖고 가야 된다 생각이 되죠 어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거에요 하나씩 중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하나씩 갖고 가야 된다 2개 남았을 거잖아 4 h 2 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수니까 x 가 1 이상 이고 y 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숙달되면 바로 이렇게 1번처럼 하면 됩니다 1 이상인데 좌변으로 이왕하면 x 마이너스 1이 1 이상이잖아요 요거를 l에 두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 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그럼 c는 z 마이너스 1로 두고 0 이상 되고 d는 w 빼기 1 되고 0 이상 되잖아요 자 그걸 여기다가 대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x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부하고 그죠 x는 a 플러스 1 되잖아요 y 대신에 b 플러스 1 플러스 z 대신에 c 플러스 1 w 대신에 d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는 이것이 6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전부 다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은 똑같잖아요 4개를 그러면 이 4가 이왕하면 2 되잖아요 그러므로 4h 가 되잖아요 자 는 5c 2가 되고 5 4 2 이렇게 되어서 2 10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n이 되죠 그죠 n 그럼 m 다기 n 84 다기 10은 94가 됩니다 10번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입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니까 x가 0 이상 y가 0 이상 z가 0 이상이네 좀 쉽게 냈죠 그죠 자 첫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때 이해 되시죠 자 이거는 3h 0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 2c 0이 되고 자 두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일 때 그러면 3h 1 되죠 4 3c 1 되죠 세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일 때 3h 2는 4c 2가 되죠 네번째 네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일 때 3h 3이 되고 5c 3이 되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 2c 0 이렇게 더하고 이거 다 대줘야 되잖아요 개수를 그죠 3c 1 되죠 이쪽으로 가면 4c 2 이쪽으로 가면 5c 3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구하면 되겠네 뭡니까 6c 3이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답이죠 6c 3 6c 3은 6 5 4 열어놓고 3 2 그러니까 20이 되죠 5번이 됩니다 뭐 일일이 구해서 다 더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더하기 일일이 구해서 근데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11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니까 x y z w 까지 전부 다 0이상이네요 자 이거 때문에 x는 0일 때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 0이면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6이죠 그러면 3h 6이 되고 자 이거 9 8c 6이 되죠 음 8 7 그 다음에 2 되고 4 7이 28이 됩니다 x는 1일 때 1이면 이거 4잖아 그러면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2가 됩니다 그러면 3h 2가 되고 4c 2가 되고 4 3 2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런거로 됐죠 28다기 6을 하면 34가 됩니다 12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홀수 x y z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홀수입니다 홀수로 표현할 때 우리 가장 잘 알겠죠 x는 2m 자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y는 2n 플러스 1이라고 z는 2q 다하기 1이랄까 자 이때 mnq는 mnq와 통해 0이 들어가면 1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0되고 0이상이고 그 다음에 정수 그죠 다른 말로 하면 mnq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거죠 그죠 mnq 이렇게 됩니다 x 대신에 2m 플러스 1을 대비하고 y 대신에 2m 플러스 1을 대비하고 z 대신에 2q 다기 1을 대비하고 19 2m 다기 2 n 다기 2 q는 3이니까 우변 이항하면 16이 되죠 m 다기 n 다기 q는 8이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3 h 8이 되죠 10 c 8이 됩니다 10 9 8 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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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집합에서 원수 개수가 mn일 때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죠 a하고 b 크면은 x에 a하고 b가 있는데 이런 순서대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다 크면은 y a a a 공역 부분에 있는 fa fb 이 기능일 때 이런 기능을 말하죠 그죠 이때 만족시켜 함수 개수는 이게 n개고 이게 m개 그죠 그러면 n hm 즉 n이 여기 오고 그죠 m이 여기 오게 되죠 이렇게 구조를 짠다 이 말이죠 이거랑 이렇게 한다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한다면 fa 이거 해도 순서대로 이렇게 값을 갖다가 쭉 배치하면 되니까 정의했다면 쭉 크게 순서대로 자동으로 배치하니까 전부 다 이 문제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개념편에서 자 이거 보면 똑같죠 불어났습니까 이렇게 놓고 요거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함수 개수는 자 nhm이니까 x의 개수는 4개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6개죠 6 h 4가 되는거죠 9 c 4가 되고 9 8 7 6 5 4 3 4 3 8 2 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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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14 x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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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중복 조합이죠. H죠. F3은 2로 고정되어 있고, X의 정의가 1, 3, 5, 7, 9, 11 되죠. 그 다음에 Y는 1, 2, 3, 4, 5, 6, 1이 됩니다. F3이 2니까 3은 2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F7은 4가 됐어요. 자, 1 이거는 갈 수 있는게, 이거 같아도 1번도 갈 수 있고, 1값도 갈 수 있고, 2값도 갈 수 있잖아요. F1은 1도 될 수 있고, 또는 F1은 2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2 곱하기 되고, 그 다음에 5는, 5는 이렇게 2도 되고, 값은 3도 되고, 4도 가능하죠. 세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9하고 11은 여기까지 가능하죠. 4, 5, 6가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3개고, 2개니까. 3H2가 되면 되죠. 그죠? 6 곱하기 5, 4C이고, 6 곱하기 4, 3, 2가 되고, 자, 이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6, 6이, 36이 됩니다. 15번. 그러면, X에서 Y를 함수죠. 자, 이거 중복잡이네. 그죠? 자, 이거 F, K는 K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K값이 단 하나 반드시 정지해야 돼. 그러면, F에다, 예를 들면 되죠. 2가 됐을 때는, 2를 되면은 3이 되죠. 3이 되고, 그런데, 4를 하게 되면은, 5가 되니까 2가 없죠. 그죠? 6, 6은 F6을 하게 되면 7이 되니까 있을 수 있고, 그죠? 8은 9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8름이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이건 값이 안 돼. 이건 가능하죠. 그죠? 가능한데, 하나만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존재하면, 그러니까 없애야 되고, 즉, K가 2가 되면은, K가 2가 되었고, F2는 3이 되는 경우에는, 이건 존재할 때, F6은 7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 가르치면 안 돼.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또는 가능한 것끼리. F2가, F6이 7이 되면 이게 가능하게 만들면, 이거는 3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두 가지 종류가 있네. 그죠? 이런 거잖아. 즉, 이건 이렇게 돼야 돼. X에 2, 4, 6, 8이 있으면은 Y가 3, 7, 11, 15가 있으면은, 자, 이거 이 조건이 있고, 2는 3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은 6은 7을 가르치 수 없어. 지금 이 뜻입니다. 이 문제 뜻이. 또는, 뭐죠? 2가 아, 6이 이거, 6이, 6은 7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어차피 4, 8은 짝이 맞는 게 없어. 그죠? 그것을 갖다가 가르치 수 있는 건 아무거나 하면 돼. 그죠? 가능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맞는 거. 가능한 것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자, 근데 2는 그러면 가르치면 안 되겠죠? 2 같은 경우에는 3을 가르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야 하나만,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 딱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게 하면 되잖아요. 4는 3을 가르치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생각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별표 한 3개 정도 하시고. 자, 이렇게 나눠지니까 조금 더 생각이 듭니까? 자, 2가 3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지금 이 개수를 구할 때 보니까 4 같은 경우에는 72로 하고, 6은 7을 가르치면,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안 복잡합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2가 3을 가르쳤을 때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가 3을 가르칠 때는 이 3개는 이 4개를 가르치면 되죠. 4, h, 3에서 빼기. 뭐 하면 됩니까? 빼기. 6이 7을 가르친 것을 그죠? 6이 7을 가르치. 그럼 6이 7을 가르치는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4는 무조건 뭘 가르쳐야 됩니까? 7보다 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4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3이나 7을 가르칠 수 있지. 2 곱하기 1이 되죠. 그럼 6을 7을 가르치서 8은 1, 10, 7, 11 요렇게 3개 중에서 가르칠 수 있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지. 그럼 7, 6, 3, 빼기 6 그건 6, 5, 4, 3이 빼기 6이 되고 20 빼기 6이 돼서 14가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6이 7을 가르치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개수는 전체 개수는 2와 4 같은 경우에는 2와 4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를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2, H, 2가 되고 곱하기 그다음에 8은 8은 요렇게 7도 가르치면 되지. 요렇게 되죠. 그래서 3 됩니다. 빼기 여기서 빼주는 거야. 2가 3을 가르쳤을 때 그죠? 2가 3을 가르치을 때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4는 4는 잘 생각해보세요. 6이 7을 가르치고 2가 3을 가르치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요거죠.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8은 세 가지가 되죠. 요렇게 해주면 되죠. 요렇게 하면은 3C2 곱하기 3 빼기 6은 3 3 9 빼기 6은 3이 되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14 더하기 3은 7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좀 볼 때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가 3을 가르치면 안 되고 6은 7을 가르치야 되잖아요. 가르치야 되죠. 그러면은 2가 3을 가르치지 않고 하게 되면은 2는 7을 반드시 가르치야 되죠. 2는 7밖에 못 가르치잖아. 확실하죠. 이렇게 가르치니까 4는 뭐 되니까 4 같은 경우에도 3 못 가르치잖아. 그죠? 7을 무지 가르치야 되잖아. 2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2상 돼야 되죠. 2상 값이 그죠? 저는 하나만 하죠. 무조건 7을 가르치야 돼. 그러니까 2가 3을 가르치지 않는 순간에 벌써 1이 되고 결정 다 나버리고 남은 거는 8밖에 없는 거야. 8은 이 3개를 가르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3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래서 14 더하기 3은 1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이죠. 숫자 왜 이랬나 17이 이렇게 해서 아하 이거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하고 14 대 3을 내고 7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잘못됐죠. 17인가 그죠? 7이다 이렇게 하네. 다시 좀 확인해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뭐 옳게 판단했겠죠 17로 자 이거는 뭐 거듭 말씀드린 이거는 뭐 개념편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16번 x5제곱의 계수가 있는데 자 이거 선택하는 거를 할 때 잘 보세요. 여기에서 r을 선택할 때 4 빼기 r을 여기다 하는 게 낫겠죠. 여기는 좀 어렵잖아. 분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x제곱이 4 빼기 r로 선택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좀 편안하고 그리고 x분의 a가 r로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편안하죠. s5제곱의 계수가 이랬는데 일단은 계수가 될만한 거 앞으로 빼내면 4cr 그다음에 2 4-r 그다음에 a에 r제곱 되고 x에 8-2r x에 minus r 그러면 minus r 여기다 붙이면 되죠. 계산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3r 플러스 8이죠. 이것이 5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r은 1이 되죠. 그죠. r이 1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요. 계수니까 r이 1이 되면 4c1 그다음에 2 3 a 는 32 그다음에 이제 8 1 되고 a는 1이 됩니다. 17번 x6제곱의 계수가 10 그러면 n개에서 r을 택할 때 1은 신경수필이 없고 x3제곱을 r을 택한다는 것이죠. n, c, r x에 3r이 되고 6제곱이죠. r 이 되고 r에 이가 되면 되죠. r2 n, c, e x제곱의 x제곱의 10이랬잖아요. n, c, e가 10이 되면 되죠. n, l-1 n, 마이너스 2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2 팩토리아 는 10 n 마이너스 1이 20이니까 4 곱하기 5가 되잖아요 그죠 n은 그러면 5하면 되있네요 5하면 4 이렇게 되니까죠 18번 상수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 8cr 그러면 x 8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의 r 제곱 이렇게 되죠 8cr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r 제곱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x 8 마이너스 r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r 되겠죠 그죠 nr 마이너스 되어야지 상수항이 존재하도록 하니까 8 마이너스 r 마이너스 nr이 0이 되어야 됐죠 이항하고 마이너스 다 곱하면 r 플러스 nr은 8 r 1 플러스 n은 8 이렇게 되죠 r 같은 경우에는 그죠 0 이상이고 그죠 8 이하잖아 r은 0도 되죠 그죠 0 특험되니까 0 이상 그 다음에 8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r은 뭐 0부터 해보면 되는데 r이 0이 되면 불가능하죠 그죠 8이 나올 수 없으니까 r은 0 안되고 r은 1부터 해야 됩니다 r은 1이면 1 플러스 n은 8 n은 7 되죠 그죠 n 7 하나 나왔어요 r은 2면 1 플러스 n은 4가 되고 n은 3이 됩니다 r은 3이면 1 플러스 n은 3분의 8이 돼서 부족합니다 자연수 n이니까 그죠 r은 4가 되면 r은 4가 되면 1 플러스 n은 2가 되고 n은 1 되죠 r은 5 예를 들면 2 곱하기 그죠 8이 약수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r은 5도 안될 거라 1 플러스 n은 5분의 8 될 거니까 r은 6도 안될 거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7가 안될 거고 결국 나머지 하나는 r은 8 되면은 1 플러스 n은 1이 되죠 그럼 n은 0이 되는데 n은 또 자연수 잖아 부족합니다 그래서 1, 3, 7, 1이 되죠 3개가 됩니다 19번 개수가 정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5, c, r인데 루트 5 5-r x-r 되고 개수가 정수되는거죠 보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그죠 루트 r이니까 루트 r에 1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 그죠 뭔가 이제 계산한게 짝수가 나와야 된다 그죠 짝수 짝수가 나와야지만 루트가 그죠 5 되어서 유리수가 되잖아요 또한 정수가 되겠지 r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부터 시작되니까 그죠 r은 0이상 5이하일거니까 r은 0을 대입하면은 5, c, 0 되고 루트 5에 5제곱 되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한다 자 이거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r은 1일 때 5, c, 1 그럼 루트 5에 4제곱 되죠 그럼 x, 1이 되고 자 이거 보게되면은 5 곱하기 루트 5에 4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정수된다 그죠 125 되죠 r은 2가 되면은 5, c, 1 루트 5에 2 3, 3이 되고 이거는 5, c, 3 루트 5에 제곱이 되고 x에 3제곱 되죠 자 이거는 되잖아요 그죠 5, c, 3은 5, 4, 2가 되고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2, 6, 5, 10 50이 됩니다 r은 4가 되면은 5, c, 4 루트 5에 1제곱 되고 이거 안되죠 그죠 r은 5가 되면은 5, c, 5 루트 5에 0제곱 되고 x에 5제곱 되니까 어 이거 1되고 이거 1 1 딱 됩니다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125 더하기 50 더하기 1은 175, 176이 됩니다 자 유형 6번 자 이것도 앞에서 다 이런 식으로 ㄱ 뚫려야 됩니다 단지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앞에 그 뭐 r개를 택한다 했을 때는 뒤에 거는 s개 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정계색 일반항은 a, 요거 있죠 a하고 여기 곱한거 이거 하나하고 b를 여기 곱한거 이렇게 또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보게되면은 1-x에 3제곱 되어있는데 자 이런 3개에서 c, r을 구하는데 이런 생각이 필요없으니까 마이너스 x만 r로 택하면 되고 뒤에 거는 5개에서 s개 택하고 2x제곱을 s개 택하면 되죠 3, c, r이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도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5, c, s 그 다음에 e에 s제곱 e에 s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에 r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2s 플러스 2s 하면 되죠 r 플러스 2s는 3이 되면 되죠 s가 1일 때 r은 1인데 그죠 r은 1을 대비하면은 3 c1 되고 여기 5, c1 되고 5, c1 되고 그 다음에 2에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는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 3, 5, 15 곱하기 2네 마이너스 30이 되죠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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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0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그죠 0 다 알습니까 s 같은 경우에는 0이 상 5이하고 r 같은 경우에는 0이 상 3이하잖아요 3이하잖아요 이거 범위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s는 0을 대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s는 2는 안되라 안되죠 2를 대비하면은 r은 이 범위인데 s는 0일 때 문제야 되는데 0이면 r은 3이 되죠 r은 3이니까 3을 대비하면 3, c3 되고 3 대비하면 마이너스 1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5, c 0되고 2의 0제곱 되죠 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개수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1 2번이 됩니다 21번 x제곱이고 1 이렇게 했죠 이것만 좀 생각하면 되죠 원래는 전개를 했다 치면은 이렇게 ax제곱 x 플러스 x 분의 1에 4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 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따로 구해서 구하면 되죠 이것 먼저 생각합시다 이것을 또 생각하는거죠 어차피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게 편화되었죠 4개에서 r을 택하는데 x를 4 마이너스 알게 택하고 x 분의 1을 알게 택하면 4cr 그 다음에 x에 4 마이너스 2 r이 되죠 됐죠 자 ax제곱을 생각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곱하다가 해볼게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죠 a 되고 4 cr 되고 그 다음에 x x제곱이 2니까 6 마이너스 2 r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것은 그대로 이게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4cr 그 다음에 x 4 마이너스 2 r 이렇게 이 개수를 따로 구해야 되는거죠 그래서 먼저 구했을 때 6 마이너스 2 r 이 제곱이 되죠 2 r 은 4가 되면 되고 r 은 2가 되면 됩니다 r 2가 되면 a 4 c 2가 개수가 되는거죠 자 여기에서는 4 마이너스 2 r 이 2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r 은 1이 되면 r 1이 되면 4 c 1이 이제 5 하여튼 요거 두개 더해서 16 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a 4 3 2 되고 4 는 16 2 6 a 는 이왕하면 12 a 는 2가 됩니다 3번이 되죠 22 22 x 4 제곱의 개수가 35일 때 잔수 n일 값은 22 x 4 제곱의 개수가 35일 때 잔수 n일 값은 x 3 x 3 x 3제곱을 s 선택한다 5 c r 되고 그 다음에 n개에서 x x 선택하고 x 는 r plus 3 s가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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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s 는 2 부터는 안된다 그죠 그럼 요 두개밖에 없죠 자 더합시다 다음에는 요거는 5가 되죠 요거는 1이니까 5 더하기 5n이네 5n은 35 이왕하면은 5n은 30 n은 6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